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마력이 있든 안되 세주를 한번 뛰어보시는걸 원하시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것은 몇개입니까 150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해야지요 마력이 기든 안되 아 아 처음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한번 확대를 해놓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쉽습니다 아 140개였습니까 아 그렇군요 어 어 아 럭 18개 나왔습니다 아 첼프로우 아 세줄 하아 이게 아 그 무섭다는 세줄 아니겠습니 아 아 고소 아아 세졸 뜨면 천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까? 아 그렇습니다 아 150번의 도전 맞습니까? 아 셀프로 인터에 HP HP 아 아 세졸 뛰었습니다 아 요건 안되겠지요? 아 아 실습니다 아 돌리면 되겠지요? 아 자리가 안 좋습니까? 아 아 시간이 안됐습니다 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격력은 혹시 아예 안 쓰십니까? 나로는 공격력이 괜찮다고 많이 하지 않나요? 아 아 세졸 또 뛰었습니다 요건 안되겠지요? 아 아쉽습니다 아 아 아 두 줄 인트만 나오는 인트만 나오는 것 같은데? 아 아 한 칸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트나오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 100개 남았습니다 140개 중 아 HP HP 회복률 아 아 이게 이탈같은거 아닙니까? 맞아 아 아 아.. 마력이 기뜨난데.. 뭔가 인트만 나온다 뭔가 인트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아 아쉽습니다 아 이게 7% 나오면 쓰신다는 것이지요 아 아깝습니다 어.. 한 칸 내려가겠습니다 자체 하나를 보기가 힘드네 아 아 나왔습니다 아 이거 맞지요? 럭 2일 올테스 앞으로 아 됐.. 맞습니까? 네네.. 아.. 베스트 오브 베스트 중에 나쁘지 않은 옵션이지요 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? 아.. 옵션.. 2% 1% 올테 4% 굿 아 이제 하나씩 팀이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.. 주미오에 주술밭지 033%에 에디 30% 보보공에 000 럭럭럭 30%에 6에 96 줌 리턴작이 되어야 하나 2116 12, 35, 35, 35 아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윗잠재 아 그 다음에 22성 이거 제가 띄었죠 이 두 개만 한 것 같습니다 윗잠재 22성 아 아 이게 손을 하나 더 얹어가지고 그리고 에디 21 올테 4% 요렇게 손을 잠시 얻어보았습니다 어 이제 마도소를 가시는 것 같고 그리고 33%에 C4 숄더를 만드시는 것 같고요 이랄까 22성과 주미와 함께 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요거 22성과 어 어 이게 뭐라 그러지 터졌을 때 대비하는 걸 뭐라고 하는게 제일 이상적인 말이죠 어 아 대비한다 대비하기 위해서 22성 터질 걸 대비 하는 것이지요 에디 큐브는 현재 어 80 하나를 썼고요 나머지는 79개가 남았습니다 맞추요 아 이렇게인가 아닌데 위로 올렸는데 8 50 150개였다 뭐군요 81 를 쓴 것 같습니다 아 아 나가면 되겠습니까 영어로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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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뭐 에디 돌릴 게 있나요 지금 어 주스텟으로 따질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럼 또 여기까지 하고 고맙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key 아 Around 아니 碗 사람 입 것 나서 var Suz 음 으 아